안녕하세요. 하키시그널 3회입니다. 저는 김태봄이고요. 오늘도 이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키시그널 오늘 세 번째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NHL 이야기를 하는 원더스포츠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저희 하키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다 재미있게 앞으로 NHL을 즐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댓글 등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원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오늘 먼저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 담아서 또 한 번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JHHPP님이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역시나 플로리다 두 팀 응원합니다. 쿠치가 정규 시즌 안 뛰고 플레이오프만 뛴 것도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백업골리는 항상 좀 나이 많은 노장골리 분들을 모시네요. 유유, 엘리엇은 그래도 잘하니 기대가 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1회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 보시고 주신 댓글인데 템퍼베이와 플로리다를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만 뛰었었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 이야기해주셨고, 올 시즌 템퍼베이 백업골리로 영입된 브라이언 엘리엇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해주셨습니다. N.리님 댓글 보겠습니다. 시애틀 행보가 어처구니 없고 어쨌든 감독도 바뀌었기 때문에 응원팀을 옮기지 못했네요.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세상 빡센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모든 팀이 후덜덜한 센터맨을 일라인에 가지고 있는데 콜럼버스만 허접하군요. 올해는 단풍국에서 잘해봐라 디부아 나쁜 놈아 동그리 세스존스 전설의 6라운더 캠 에킨슨 너네도 수고 많았다. 강팀 가서 사바드처럼 웃으며 컵 들어올리길 이라는 댓글입니다. 원래 콜럼버스 팬이신데 올 시즌에 시애틀을 생기니까 갈아타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결국 콜럼버스 팬심을 유지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지난 시즌 그 도중에 이적했던 피에르 릭 디부아에 대한 애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고요. 그리고 올 시즌 때 콜럼버스 떠난 세스존스 있고 캠 에킨슨에게도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새로운 감독체제 콜럼버스 한번 또 기대를 해볼게요. 에드워드마님 댓글 보겠습니다. 뉴저지는 FA로 영입 효과를 크게 못 보는 듯하고 플라이어스는 하트의 경기력 여부에 따라 시즌이 될 듯하고 케인슨은 새로운 골리 두 명이 건강하다면 충분할 듯이라는 댓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팀들에 대한 말씀 주셨네요. 지난 후에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 플라델피아는 주전 골리 카트하트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는 새로 영입된 곤리들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안티란타가 잘해준다면 원하는 성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츠 레츠고님 댓글 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캐롤은 잭팟 아니면 버스트일 것 같네요. 상위권 랭크에도 하위권 랭크에도 수긍할 수 있을 법합니다. 캐롤라이나의 올 시즌 성적은 극과 극을 달려도 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d.h.k님 댓글을 볼게요. 아일즈가 1위 예상이라니 몇 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하다가 참 기분이 묘하네요. 수비 부분에선 큰 걱정은 없지만 공격력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팔미어리가 1라인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리, 바잘, 팔미어리 라인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상순위 1위라고 했더니 뉴욕 아일랜더스 팬으로서 기분이 좀 묘하신가 봐요. 아일랜더스의 득점력, 공격력이 걱정이 된다는 그 말씀, 이현숙 기자님과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jhh.pp님이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엄청난 강력한 팀 탐파와 사실상 결승 같은 팀은 아일랜드였으니 면함 없는 아일랜더스는 1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축인 엔더3가 추가되니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탐파와 엔더3 부재로 싸우는 건 정말 큰 공격 조건이 빠지는가였어서 바잘이 생각만큼 득점을 못해준 것도 있었죠. 라는 댓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파인트리님 댓글 보겠습니다. 아일즈가 신구장 개장으로 인해 시즌을 원정 13연전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는 변수가 될까요? 하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뉴욕 알랜더스가 UBS 아레나라는 신구장, 신홈구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올 시즌 개막전부터 원정 13연전을 치른 후에 11월 20일에 홈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후에 한 달이 넘도록 원정 경기만 치르는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아일랜더스의 올 시즌인데요. 지금 일정 보면 개막전 캐롤라이나전을 시작으로 해서 몬트리올, 위니팩을 만나는 캐나다 원정도 있고요. 템파베이, 플로리다와의 백투백 원정 2연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 경기가 좀 늦어지는데 이게 아일랜더스의 올 시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연전 중에 서부 원정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쉬는 날짜도 충분해요. 5일 쉬는 날도 있고 4일 쉬는 원정 일정 중에. 그런 식으로 3일 쉬는 이런 일정도 있고 게다가 그 홈 첫 경기 이전에도 또 3일을 쉬기 때문에 저는 쉬는 시간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12월, 1월에는요. 홈 경기가 20경기입니다. 원정 경기 9경기. 이런 부분에서 일정이 충분히 만회가 되는 수준에 저는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정 스타트는 저는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말씀이세요. 파인트리님 댓글까지 봤습니다. JHHPP님 댓글 또 주셨네요. 필리에게 엄청난 점수를 올 시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3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신데 이번 주에 이라인 센터로 예상되는 케민 헤이지 선수가 복부 부상 있다는 뉴스가 떴어요. 6주에서 8주 진단. 개막 후에 10경기 정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작부터 악재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루를 1라인 센터로 놓고 쿠트루엘을 1라인 센터로 놓으면 사실상 빈자리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의 센터진 랩스가 뛰어나다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루 선수가 원래 포지션 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이지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센터를 보는 느낌으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지금 워싱턴, 피치버그, 필라델피아가 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많아요. 마이킨 선수도 한 두 달 가까이 결정이 될 거라고 그러게요. 저희가 지난해 그 뉴스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캠프 시작하면 또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고 워싱턴은 백스트램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팀, 이 두 팀이 아닌 강호들 저는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시즌 출발이. 상대방은 부상을 안고 좀 어려운 시각에서 시작을 하는데 앤더스리 선수가 당장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주축 절절 자체가 쭉 유지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위 두 팀에게 더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봐요. 그렇군요. 필라델피아 플리스, 여전히 상위권으로 예상하시는 데에는 생각이 변함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U96님 댓글입니다. 시카고는 어떤가요? 하셨어요. 지난번 댓글 때는 로멜루 루카코님이었는데 U96님으로 아이디를 바꾸신 것 같아요.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오늘 3회에서 소개가 됩니다. 잠시 후에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봉도님이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인사 주셨네요. 아,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한가위 인사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만 생각하다가 제가 명절 인사를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도 좀 잊지 않고 명절 인사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WKIM, NWKIM 남은킴님 오셨습니다. NFL은 팬들 제법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이고요. 핸드볼, 럭비 등 해외에서는 인기지만 한국에서 마이너, 비인진, 스포츠 중에서는 탑일 거예요. 특히 미국 물 먹은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어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도 적지 않고요. 이런 건 미국의 한인들도 들을 겁니다. 저도 온 더 스포츠를 미국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요. 럭비 이야기하니 지난 올림픽 때 뭔가 하키펜으로 썼잖아 더군요. 뉴질랜드와 엄청난 선전도 놀라웠고 일본하고 대등하게 하는 거 보면서 감정이입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다양한 스포츠들이 폭넓게 인지되면서 인기를 모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지난 도쿄올림픽 때 올림픽 첫 출전했던 럭비 대표팀 이야기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NFL과 NHL의 국내에서의 인기 차이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다양한 스포츠가 좀 폭넓게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스하키가 NHL이 그 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방귀쟁이 뿜뿜님. 방향성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현실적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사람들을 모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소수 인원이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후원을 부탁합니다. 후원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원, 이천원 이렇게 모이다 보면 한국 아이스하키를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원을 한다면 아이스하키 성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 야구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보면 아이스하키도 그 정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라처럼 투자해주는 기업이 최소 5곳이 더 있으면 좋지만 현실은 한라뿐. 기업보다는 개인들이 모여서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클럽이 만들어지고 그 클럽이 성장하면서 전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온더스포츠와 저희 프로그램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 후에 말씀을 댓글 답변하면서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해도 좀 구했고요.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 됐어요. 온더스포츠 콘텐츠를 즐기시면서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이 말씀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나 NHL이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마니아층, 골수팬 분들만 즐기는 그런 종목이나 스포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스하키나 NHL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즐기시는 팬층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보다 많은 라이트팬 분들이 생겨나고 그 많은 라이트팬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골수팬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골수팬과 라이트팬 분들이 축적이 되고 그분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스포츠로 발더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반기쟁이 뿡뿡님이 후원을 유도해 주셨는데 저희를 대신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얘기한 게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후원 유도를 해주니까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이번 282회 비하인더넷 쪽에다가 8만 원을 후원해 주셨네요. 이렇게 또 먼저 움직여 주시면서 유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는 노력까지 보여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요. 글쎄요, 저희로서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시더라도 저희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즐겨주시고 한국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리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계속 모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힘이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지만 항상 저희에게는 관심과 성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귀쟁이 뿡뿡님 댓글까지 모든 댓글 잘 살펴봤고요. 각 팀 팬분들이 다들 계실 거예요.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답글도 달리고 더 재미있어질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선을 하키 리그 NHL 2021-2022 시즌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디비전별 프리뷰 세 번째 시간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지금부터 이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역시 총 8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에리조나 카이오츠, 시카고 블랙호크스, 콜로라도 에벌렌치, 델러스 스타스, 미네우스타 와일드, 네시빌 프레드터스,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의 위니펙 제츠까지 속해 있는 디비전입니다. 2019-2020 시즌까지 편성됐었던 기존의 센트럴 디비전에서 올 시즌 디비전을 이동하게 된 에리조나 카이오츠가 합류를 했고 총 7팀에서 8팀으로 늘어난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 마감일에 임박해서 아무런 트레이드도 하지 않은 팀이 전체 31개 팀 중에 딱 5팀이 있었는데요. 그 5팀 중에 4팀이 바로 이 센트럴 디비전에 속해 있습니다. 델러스, 에리조나, 미네우스타, 세인트 루이스 이런 팀들이 속해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 외의 한 팀은 뉴욕 레인저스였어요. 오늘도 저희가 올 시즌 센트럴 디비전 정규리그 예상 순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8위부터 1위까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8위입니다. 8위는 에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에리조나 카이오츠가 지난 시즌 혼다 웨스트 디비전 5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는 못했는데 승점 획득률이 5할이 안 됐었어요. 지난 시즌 끝나고 리토체트 감독이 물러났고요. 감독이 바뀌었죠. 지난 7월에 앙드레 투리니 신임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예전에 콜로라다와 오토아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고 최근에는 OHL 감독 생활을 했던 감독입니다. NHL 팀 감독은 처음이에요. 2019, 2020 시즌까지는 에리조나가 퍼시픽 디비전에 속해 있었잖아요.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이 리그에 들어오면서 올 시즌부터 센트럴 디비전으로 새롭게 이동 합류를 하게 된 에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올 시즌에 에리조나는 감독 교체를 필두로 해서 로스터상으로도 대폭 교체, 대폭 변화의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적으로 팀을 완전히 물갈이 하겠다는 의사가 보였던 오프시즌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팀을 큰 폭으로 갈아엎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간 자원 중에 에크만, 라르손, 얄마르손, 골리버스키, 갤런드, 번팅 이런 선수들은 다 수비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 자원들이 나왔고 갤런드, 번팅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다 이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른 팀으로 내보내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의의를 살펴보자면 좀 위험한 자원, 에크만, 라르손 선수같이 캡 규모가 크고 남은 계약도 큰데다가 좀 기량의 저하가 온 느낌이 드는 선수에 대한 좀 이런 부분의 트레이드를 하면서 캡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팀에서 좀 팀 체제에 잘 맞지 않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이제 뭐 필라델피아의 고스티스피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1년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내년에 신인 지명권이 12장이나 있습니다. 12장이나 있는데 1라운드 3장에 2라운드 5장이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선회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선수진의 깊이 자체가 뭐 꽤 채운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의 영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류셀, 비글, 에릭손 영입 같은 부분에서도 뭐 4라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자원에다가 1년 지나면 계약이 다 만료가 되는 자원이고 그리고 뭐 KHL에서도 이번에 드미트리아시킨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죠. 그리고 프로볼레프 선수도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좀 중간 하부 자원도 이제 충실하게 좀 영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선수단 변화폭이 있는 애리조나 카이오치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KHL 출신들 영입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수비수의 블라디슬라프 프로볼레프 지난 시즌 KHL 세베르스텔의 포베츠 중하위권 팀에서 1라인급으로 활약을 했던 수비수였고 그리고 공격수의 드미트리아시킨 선수 지난 시즌 KHL 득점왕입니다. 최근 두 시즌 연속 KHL에서는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했던 득점 자원인데 두 선수의 NHL에서의 적응 가능성 기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에 야시킨은 저는 꽤 괜찮은 자원으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시킨 선수가 예전에 세인트로이스에 지명이 됐을 때도 이 선수가 파워포드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이런 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KHL의 디나모스크바에 영입된 처음의 잠시도 NHL처럼 그냥 피지컬 부분은 잘 살리는데 이후에 득점 플레이어 같은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 좀 KHL에서도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KHL 최고급 득점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하는 방법 자체를 네트 앞에서 그런 몸성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이제 그 다듬은 이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야시킨 선수는 꽤 괜찮은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만에 NHL 복귀하는 야시킨은 다를 것이다. 프로볼레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NHL에서 활약하기는 좀 부족한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피지컬 플레이가 좀 튀어나온 느낌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애리조나가 수비진 자체가 워낙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트롤만이라든지 고스티스비어를 영입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3라인도 굉장히 어린 선수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고 좀 건증되지 않은 자원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 자체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자리 잡으면 지금 류북시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영입 기대치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애리조나 카이오츠 바뀐 선수단의 몇 면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애리조나를 이 디비전의 최약체로 일단 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사실 기대하기는 그렇게 좋은 선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성적을 이제 딱 기대하기는 그렇게 탄탄한 전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켈러, 슈멀스, 크로스, 헤이턴, 피셔, 치크런 같이 이제 앞으로 팀을 쭉 이끌고 갈 만한 자원들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도 아직 크로스나 헤이턴 이런 선수들이 아직 NHL에서는 그 기대치를 100% 충족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자원들이 일단 공격 지역에서 이탈을 했고 수비진은 토포급 자원들이 에크만라르손, 얄마르손, 골리고스키는 토포 중에 3명이 은퇴한, 은퇴가 아니죠. 이적 및 은퇴죠. 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진도 아주 탄탄하다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스트롤만 선수도 기대치 자체는 있는 선수지만 최근에 좀 나이가 많이 들고 실수가 좀 잦은 이제 유흥형의 스타일의 선수고 고스티스비어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수비력이 아무래도 뒷받침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당장의 전력 자체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수비 쪽이 많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골탠딩이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팀의 골문을 지켰던 에이딘 힐, 안티란타, 다시컴퍼2 지난 시즌 꼴리진 3명 전원 다 나갔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를 하산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수비진이 좋아 보일 정도로 꼴리진이 더 안 좋거든요.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카타 허턴 선수가 세인트로이스 시절에 잠깐 자란 성적을 바탕으로 버펄로에 이적을 한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진을 봤을 때는 허턴 선수가 지금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코르제 나르시 선수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아직 사실 NHL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자원입니다. 나이도 23살이가 매우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당장의 꼴리에 그냥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당장의 성공을 보다는 앞으로의 좀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냥 올 시즌은 넘어가 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35살에 카타 허턴이 주전을 맡아야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과거에 내주비나 세인트로이스에서 활약했던 그 허턴이 아닌 것 같아서 최근 모습들이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고 요셉 코르넬 세나르시 선수는 23살 자원인데 지난 시즌 세너제이에서 10경기 출장이 NHL 커리아의 전부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올 시즌 애리조나 골탠딩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 일단은 걱정부터 드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장기적으로 보는 구축하는 그런 골탠딩 쪽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리조나 카이오츠 올 시즌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예상순위 7위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지난 시즌에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소속이었고 6위로 플레이오프에 역시 나가지 못했습니다. 2017, 18시즌부터 최근 4시즌 동안에는 계속 디비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최근의 성적이었어요. 이번 시즌에 시카고의 준비 과정을 보니까요. 제법 굵직한 네임벨류 선수들의 영입이 있어요. 네, 사실 영입 움직임 자체는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었죠. 일단 세스 존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앞으로 팀의 핵심이 될 만한 선수 자체를 영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존스 선수가 공격적인 기대치에도 만만치 않고 수비적으로도 1라인 수비를 보기에도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격적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러미 콜리턴 감독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꽤 잘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 3라인급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이크 맥케이크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올 시즌에 당장 활용 여지가 있는 플레리, 존슨의 영입 자체도 일단은 나쁘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출도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세스 존스가 가장 큰 원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팀을 좀 끌고 나갈 자원 중에 커비 다크 선수라든지 엘릭스 데브린크 선수라든지 도미니크 쿠발리크 선수도 굉장히 NHL에서 적응을 잘한 득점원으로 남은 자원이고 딜런 스트롱 이런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주출도를 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제러미 콜리턴 감독의 하키 스타일을 보면 좀 공격적인 성향의 하키를 보여주는 감독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의 궁합은 잘 맞을까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잘 맞을 거라고 봐요. 이제 탤러 존슨 선수도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기대치는 항상 있는 선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맥케이브 선수도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세스 존슨 선수도 콜럼버스 시절에 워란스키 선수랑 같이 굉장히 일라인에서 공격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콜리턴 감독이 공격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에는 딱 맞는 자원을 영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이탈한 선수들을 한번 볼게요. 시카고 올 시즌 지난 시즌 로스트와 비교해서 빠진 선수가 던칸키스, 니키타 자더로프, 아담 보크비스트, 수비 쪽 이런 자원들 있고요. 공격 쪽에서는 마티아스 얀마르크, 피우스 수터, 다비트 캠프, 미니 히노스트로자, 칼세드르베리 이런 선수들이 보입니다. 이 선수들이 숫자로 보면 적지 않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공백은 없을까요? 당장 어차피 성적을 내자라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올해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빠진 선수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백 자체는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그렇게 염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의 성적을 원하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카고 블랙 코크스는 2010년, 2013년, 2015년 세 번의 스테니컵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죠. 그러한 영광의 시기를 뒤로 하고 최근 한 4년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숨고르기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언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기다림,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당장의 성공을 노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2, 3년 내에 이 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년, 3년 후에 새 시즌 후에 또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는요. 세스 존스, 그 다음에 제이크 맥케이브, 코너 머피스 싹 3명밖에 없습니다. 아, 3년 후에도 팀에 잔류하는 선수 있을 선수들 네, 그렇죠. 진짜 몇 명 안 돼요? 네, 그런 수비수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이브스 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거 끝나지도 않을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젊은 자원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자원들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도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뭐 케인이나 테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계약 상태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시카고 생활에 만족을 하고 사실 뭐 컵도 이룰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원클랩만으로 남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도 생각을 해봄직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대 교체 자체는 이제 종안간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제 우승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승 멤버 중에 남아있는 선수가 두 선수밖에 없죠? 별로 없죠. 지금 계속 은퇴해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3번 우승했을 때 다 포함해서 아마 남아있는 선수가 두 명밖에 없을 겁니다. 테이브스 케인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좀 이어주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향후 2, 3년 후에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다지고 있는 그렇죠. 시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 3년 안에 팀 성적이 변화한다든가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바뀐다든지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시카고의 남은 올 시즌 포함해서 앞으로 한 두 시즌, 세 시즌을 좀 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골탠딩에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꼴리를 영입했잖아요. 지난 시즌 베지나 트로피 수상자 이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그 뉴트럴 좋은 튜브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단점? 한계에 대해서 좀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때는 제가 저는 이제 플레이리 선수는 분명히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 단점도 분명히 명확하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멘탈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장난기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선을 못 지키는 선수들을 매사에 그렇게 진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빈틈을 찌르고 들어갈 만한 그 여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레이리 선수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좀 꼴리가 실점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약점 자체가 좀 두드러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기 때문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카고는 당장 이제 컨텐더의 전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전 꼴리가 현 시점에서 어쨌든 올 시즌을 뭐 넘기든 뭐 어떻게 해야 되든 만약에 올 시즌 괜찮으면 단기 계약으로 조금 더 이제 붙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의치 않으면은 캡을 좀 부담을 하면서 트레이드를 해도 나쁘지 않은 자원으로 이제 충분히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기 패볼 만한 그러한 뭐 자원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전 꼴리가 없었다. 그리고 후에 추후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 부담은 덜하다? 네. 시카고 입장에서는 큰 약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마르칵드레 플레리 선수가 일단 올 시즌에는 시카고의 골문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올 시즌 성적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플레리 선수의 영입 시카고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카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상순이 7위 시카고 블랙호크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트럴 디비전 예상순이 6위를 보겠습니다. 6위는 네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네슈빌 프레데터스는 지난 시즌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에 속해서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만났는데 시리즈 전적 2승 4패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었어요. 네슈빌은 항상 디비전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014-15 시즌 이후로는 최근 7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예상순이 6위니까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다는 예상인데 네. 또 이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네슈빌 프레데터스 올 시즌 보니까요. 꼴리 페카린네 수비수 라이언 앨리스 공격수 빅토르 아르비두선 지금 각 포지션별로 매우 중요한 선수들이 팀을 떠났는데요. 네. 사실 타팀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떠났고 중요 자원들이 많이 떠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젊은 선수들을 위시로 이런 빈자리를 채우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수비진에 영입한 마이어스 타일러 마이어스 선수라든지 그 다음 코디글래스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영입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었던 커닌 그리고 톨바넨 이런 자원들도 여전히 젊은 자원에 분류가 될 수 있는 자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즌 후반에 좋은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던 알렉산드르 캐리에 뭐 이런 선수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자원들이 완전히 팀의 전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자원들이 그만큼 역할이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팀도 지금 전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진을 보면 센터진은 좀 탄탄해 보여요. 네. 센터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1라인 센터 조엔슨 2라인에 뭐 듀세인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란룬드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글래스 선수도 추가가 된 데다가 4라인 센터에 시즌 쓰면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센터진의 깊이 자체는 저는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진에는 일단은 경쟁력을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네시빌이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까? 아무래도 탑팀에 비해서 이제 깊이가 좀 선수진의 깊이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언급을 해주신 그 빠진 자원들 아르비드손 린네 이 선수가 1라인인 거죠. 아르비드손 선수는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최근 2년간 백업을 했었는 린네 선수가 최근 2년간 백업이었어요. 그리고 토포 수비진 1,2라인 수비진을 맡았던 앨리스 선수도 나갔죠. 그리고 3라인에서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됐던 예른 크루크 선수까지 이제 시애틀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탈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젊은 선수들로 어느 정도 메우는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100% 메웠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 자리를 들어갔다라는 수준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어스 선수가 앨리스 선수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백업에 리티흐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도 린네 선수랑 비교하면 커리어가 비유할 수 없죠.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그리고 예른 크로크랑 글래스도 사실은 유형이 굉장히 다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백은 이만한데 보강이 이만한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이 약화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아르비드손이 빠지면서 기존의 조엔슨 포르스베리의 1라인이 해체가 되었고요. 에릭 하울라도 보스턴으로 이적을 했어요. 하울라 선수 3라인에서는 꽤 쏠쏠한 자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쉽게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골탠딩이 어쨌든 유세사로스는 주전골리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유세사로스도 풀타임 주전골리로서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조금 더 완전히 82게임 풀시즌을 치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난 두 시즌 모두 단축시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첫 단축시즌은 거의 풀시즌에 가까운 단축시즌이었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주전으로서 넘버원 맨으로서의 그런 사로스의 모습을 또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네. 거기를 바치는 백업골리 새로 영입된 다비트 리티우가 과연 페카 린네만큼 그 이상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지난 시즌 기록은 19경기에 90.4% 2.90이니까 기록 자체는 린네랑 큰 차이는 없는데 커리어를 봤을 때는 좀 더 의문부호는 있는 리티우 선수 그 다음에 선수진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린네 같은 선수들은 오랜 기간 넷슈빌에서 몸 담았잖아요. 완전히 넷슈빌 원클럽맨으로서 은퇴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라크룸에서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진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린네 선수의 100% 대체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가지 부분에서 또 부족한 면도 느껴지는 레시필 프레데터스인데요. 과연 올 시즌에 8시즌만에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순위 5위 보겠습니다. 예상순위 5위는 미네수타와일드입니다. 미네수타와일드는 지난 시즌에 혼다 웨스트 디비전 소속이었고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메이거스 골드나이츠를 만났는데 5, 6차전 잡고 7차전까지는 끌고 갔습니다만 결국 시리즈 3승 4패로 아깝게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18, 19 시즌 그리고 2019, 2020 시즌 2년 연속으로 시카고와 함께 이 센트럴 디비전 최하위권이었던 미네수타였는데요. 그래도 지난 시즌은 디비전 개편 속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 2위 팀이었던 콜로라도 베이거스를 위협했을 만큼 꽤 인상적인 반등을 또 이뤄내기도 했던 시즌을 보냈던 미네수타의 지난 시즌이었어요. 미네수타와일드 올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래도 수비진에 있습니다. 네. 새로운 수비수로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수비진의 깊이 수비진 전반적인 깊이를 올리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골리고스키 쿨리코프 벤 모든 선수가 2, 3라인에 좀 분포하면서 수비진의 전반적인 깊이 덱스를 올려주기엔 충분한 자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네수타의 공격진도 덱스가 좀 뛰어난 선수진의 깊이가 이렇게 좀 뛰어난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비진도 저는 만만치 않게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우리는 아예 그 완전히 좀 균등한 1에서 3라인 1에서 4라인으로 가자 라는 컨셉에 좀 부합할 만한 그런 영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진의 어떤 층을 좀 더 탄탄히 다지는 미네수타의 이번 오프시즌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진을 보니까 주요 공격수들과 재계약을 했고요. 전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선수들이 RFA 그러니까 제한적 FA로 이제 내년 계약이 좀 이제 기대가 되는 이제 요런 규모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에릭소니크 카프리조프 피알라 뭐 큰 문제 없이 잔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규모 자체는 이전보다 상당히 커졌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충분히 뭐 이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움직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안 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심축으로 삼기에도 충분한 자원들이고요. 지난 시즌 굉장히 호흡이 좋았던 라인이 있죠. 카프리조프 라스크 스카렐로 요 라인이 이제 또 이제 유지가 된 거고 그리고 에릭소니크 선수도 1, 2라인급 센터로서의 그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또 지난 시즌 증명을 한 시즌이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더불어서 그리고 그린웨이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피알라 뭐 이런 선수들도 모두 이제 잔류를 했고 마르크스폴리노 뭐 이런 선수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득점 조합 자체는 좀 많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요엘 에릭소니크 선수와 8년 4,200만 달러 재계약이 있었고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는 5년에 4,500만 달러 연평균 900만 달러에 상당히 높은 금액에 재계약이 또 됐습니다. 뭐 지난 시즌 칼드 트로피 수상자이죠. 뭐 여기에 케빈 피알라 선수는 1년 510만 달러 1년 기약 닉 뷰스테드 선수와 1년 90만 달러 이렇게 또 단기 기약도 있었던 미네수타의 움직임이었어요. 드론 선수들 뭐 재계약한 선수들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지금 나간 인원들 보니까 공격수 쪽에서 잭 펄이제 닉 보니노 마르크스 유한손 선수가 이탈을 했어요. 이 선수들에 대한 공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선수진의 깊이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두 베테랑 자원들이죠. 나이가 꽤 많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한 물론 이제 펄이제 선수가 예전에 그러한 뉴저지에서 그런 기량이었다면 뭐 메우지 못했겠지만 사실 이제 좀 부상도 많았었고 기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큰 기대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아웃을 이제 수터 선수와 같이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 세 선수의 공백 자체는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자원은 많은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 보니노나 요한손 같은 경우에는 미네수타 파워플레이에서 꽤 포인트를 많이 올려줬던 자원들인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지금 공격진을 쭉 일퍼드리면 한 9명 정도의 공격수들이 사실 파워플레이에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유형입니다. 사실 이제 파워플레이를 공격수 최근에는 4명을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8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이제 8명에 들어갈 만한 자원들은 있고요. 그린웨이, 에릭소니크, 폴리노, 카프리조프, 라스크, 수카렐로, 피알라, 하트먼 이렇게 해도 8명이고 만약에 파워플레이 2라인은 공격수 3명으로 짠다고 해서 7명이 된다면은 하트먼 정도 빠지고 아니면 하트먼이나 폴리노 정도 빠지고 수비수가 2명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파워플레이를 이끌어 나갈 만한 수비 지역에서의 공격을 기여할 만한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토포라고 할 수 있는 브로딩, 덤바, 골리보스키, 스퍼전이 모두 이제 퍼군반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기여가 다 뛰어난 자원이기 때문에 일부 파워플레이에서 활약했던 자원이 빠진 데에 대한 공백은 저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수비 쪽에 변화가 큰데 그것도 괜찮았고 공격진, 전력 유지 그리고 큰 공백이 없을 것이다. 괜찮아 보이는데 예상순이 5위면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네수터에게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비진의 변화 자체가 이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변화한 전력 자체가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냐고 하면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전력에서? 네.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빠진 3명이 수터, 수시, 콜 이 3명이지 않습니까? 이 3명을 앞서 말씀드린 골리고스키, 쿨리코프, 벤 로 메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터 선수는 사실은 기량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만 캡 차지량이 크기 때문에 바이아웃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전반적인 능력이 사실 골리고스키보다는 더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리고 수시 선수가 피지컬 같은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조르디베 선수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콜 선수도 쿨리코프보다는 전반적인 수비 능력이라든지 아무래도 3라인 수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인 능력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능력만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기복이 있는 쿨리코프보다는 콜이 조금 더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골탠딩도 텔벗 캡 퀘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소개할 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이 두 명의 골리는 그렇게 큰 경쟁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미네소타를 그래도 좀 낮은 순위 좀 플레이오프권 저는 이번에도 센트럴 디비전이 다섯 팀에 올라갈 것 같은 흐름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 텔벗이 지난 시즌에 33경기 91.5% 2.63이네요. 다른 상위권 팀들의 주전 골리와 비교해보면 비교 우위에 있기는 좀 어려운 스탯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카포케케넨이 지금 조금 믿없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평가되면서 예상순위 5위에 랭크가 된 것 같습니다. 미네스터 와일드 5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센트럴 디비전 올 시즌 정기기구 예상순위 4위입니다. 4위는 세인트로이스 블루스입니다. 세인트로이스 블루스는 지난 시즌 혼다 웨스트 디비전 4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갔었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16개 팀 중에서 승점상 1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콜로라도에게 내리 4연패를 나가면서 시리즈 수입으로 탈락을 했었죠. 플레이오프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면 시즌 내내 정말 플레이오프 때까지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었고 정상적인 전력을 꾸리기가 시즌 내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상위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세인트로이스의 지난 시즌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로이스 블루스 이번 시즌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파벨 부치네비치 브래던 사드가 새로 들어왔는데 1, 2라인 쪽의 공격의 창은 훨씬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는데요. 확실히 득점을 염두에 둔 영입 자체가 많았죠. 부치네비치 사드가 굉장히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풀타임 기준으로 25골 이상을 모두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력의 기대치 자체를 증가하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타라센코 선수도 올해는 조금 더 부상의 여파가 좀 덜한 시즌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화력의 기대치 자체는 이전보다는 좀 증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공격진들이 모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를 좀 괴롭히는 유형의 세인트로이스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기대치 자체는 항상 있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 자체가 화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 때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비트 페롱 선수가 코로나로 아웃되면서 득점에서도 이제 파워플레이량이 꼬이고 득점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득점이 안 되면서 이제 지는 이제 이런 원인이 굉장히 큰 이유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페롱을 제외한 믿음직한 어떻게 보면 좀 득점에서 완벽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만한 자원을 많이 보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부치네비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화력 자체는 확실히 전해보다는 강해졌다 예전보다는 강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벨 부치네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베르비 감독 성향하고 좀 맞을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있는데 피지컬도 좋고 투웨이 자원 좀 좋아하잖아요 베르비 감독이 그런 느낌을 좋아하죠 사실은 부치네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투웨이 스타일이라고 좀 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레인저스에서는 숏헨디드 상황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어? 이 친구가 투웨이가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입을 해보자 라는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게끔 어? 충분한 활약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부치네비치 선수의 합률 자체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치네비치와 사드 팀의 일라인을 맡아줄 만한 윙어 두 명을 영입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블라디미르 테라센코 선수는 트레이드 요청권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어깨 부상에 대한 팀의 이제 대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타라센코 선수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부상 이력이 있고 이 어깨 부상은 하키 선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깨 부상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 타라센코 선수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은 그런 이런 부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지난 시즌에도 24경기에서 4골 10어시트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타라센코 선수의 750만 달러의 캡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영입할 만한 팀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잔류를 한 상황이 됐고 물론 이제 타라센코의 캡이 빠지고 그 부분을 따를 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봄직하겠지만 그리고 뭐 타라센코 선수가 부상만 없다면은 팀의 이제 공격을 끌어나갈 옵션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올 시즌의 화력 기대치 자체는 꽤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3,4라인 쪽을 한번 볼까요? 이 공격 3,4라인 쪽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요? 예 뭐 활동량 같은 부분에서 상대를 좀 갉아먹는 유형 체킹 게임 같은 부분으로 이런 느낌의 자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샘퍼드, 토마스, 클리퍼드, 발바 쇼프까지 뭐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제 그러한 유형의 이제 스타일을 구사를 하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던 카이루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때 괜찮은 득점원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라는 부분 높게 평가받았었는데 드디어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라인의 카이루 선수가 또 화력에서 좀 더 물걸로 터준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세인트로이스가 좀 순위 확보나 순위 수호가 좀 더 쉬워지겠죠 23살의 조던 카이루 선수가 지난 시즌에 55경기에 35포인트를 해주면서 성장 가능성을 꽤 보여줬고 올 시즌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세인트로이스는 공격수들 중에 사미엘 블레이, 제이든 슈워츠, 마이크 호프먼이 팀을 떠났죠 이들의 공백은 뭐 현재 있는 자원으로 메워질까요? 네 충분히 메워질 수 있을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사드 선수를 일단 대응을 시키면 이제 슈워츠 선수랑 이제 슈워츠 선수랑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 부치네비치 선수를 부치네비치 선수를 호프먼 선수랑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경기 운영 자체를 이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유형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골 득점의 기대치가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슈워츠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는 충분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치네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호프먼 선수 같은 경우에 좀 파워플레이에서만 좀 제한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은 롤을 부여받아서 파워플레이에서의 득점을 이끌어 간다든지 근데 전반적인 뭐 5대5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팀에 잘 맞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치네비치의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팀에도 녹아들 가능성이 크고 부치네비치도 지난 시즌 레인저스 파워플레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세인트 루이스도 좀 공백 자원의 그러한 그 공백은 충분히 메울만한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파벨 부치네비치의 영입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를 그래도 상위권으로 놓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상위권으로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사실 수비진 깊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토포로 볼 수 있는 크루그, 폴크, 스캔델라, 프레이코의 이제 토포 자체는 괜찮습니다 1, 2라인 자체는 괜찮은데 수비 3라인에 미콜라, 보투조 이 두 선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들은 3라인 수비까지 탄탄하고 공격진도 3, 4라인이 진짜 득점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팀들이 많은 센트럴 디비전에서는 딱 약점 잡히기 좋은 선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탠딩도 조던 비닝턴 선수가 사실은 썩 좋다라는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비닝턴 선수도 이제 좀 멘탈적으로 약점이 있는 선수고 굉장히 좀 도발에 잘 넘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그러한 너무 이제 성격이 불같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비닝턴 선수도 사실은 계약 이후에 물론 이제 컵 우승을 한번 안겨준 그것만으로 지금 계약 자체는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컵 우승 이후엔 사실 저는 그렇게 A급, S급 골이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타팀과의 비교 우위에서의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렇다고 백업인 후소에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약점들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세인트 루이스를 톱스레에 놓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던 비닝턴의 성장과 분발도 좀 요구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6년 기약 어쨌든 했고 6년 기약의 첫 번째 시즌에 들어갈 텐데 조던 비닝턴 선수의 모습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수비진 1, 2라인은 괜찮지만 물론 콜턴 퍼레이커 선수 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거의 절반을 못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좀 있고 3라인이 믿없지 못하다라는 부분 빈스 던 선수도 수비 쪽에서 이탈이 있죠? 네 던 선수도 나왔죠 그런데 딱히 이번에 수비 수부강은 별로 없었고 지난 시즌에도 트레이드도 제가 아까 마감일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별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과연 이런 게 올 시즌에 수비 쪽에서 어떤 폭탄이 서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한두 명 터포에서 부상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아예 메울만한 자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 센트럴 디비전 예상순위 4위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위권으로 넘어갑니다 센트럴 디비전 예상순위 3위는 위니팩 제스입니다 위니팩 제스는 지난 시즌에 스코샤노스 디비전 소속이었습니다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상위 시드인 에드먼턴을 상대로 4연승 수입 지난 플레이오프 시작부터 가장 이변의 주인공이었는데 하지만 2라운드에서 하위 시드인 몬트리올에게 또 내리 4연패 수입을 당했고 바로 탈락을 했습니다 위니팩은 최근에 공격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늘 수비 쪽은 좀 문제다 약점이다라는 말씀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수비수 보강을 했네요 네 수비진 보강 자체를 즉시 절약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는데 베이거스 시절에 1라인 2위 수비수 역할을 맡았던 슈미트 선수 일단 들어왔고요 그리고 피지컬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준 만한 점은 딜런 들어오면서 좋아졌고 이러면서 1, 2라인에서 좀 수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해진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인업 자체가 모리시, 슈미트, 딜런, 피언크 이렇게 토포가 구성이 되는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측면에 3라인 수비에서도 로건 스탠리 선수가 굉장히 장신 수비 자원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을 이제 거치면서 레귤러로 정착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전 자리에 들어갈 만한 기량을 증명을 했고요 게다가 드멜로 선수가 이제 여러모로 두루두루 잘하는 유형의 스타일인 선수이기 때문에 3라인에 저는 드멜로 쓰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 보였던 수비진이 일거에 강력해진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위니팩 제스는 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든 딜런, 네이트 슈미트의 영입이 그만큼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을 볼까요? 공격진의 전력은 이미 괜찮았잖아요 네 이미 괜찮았죠 그대로 어느 정도 강점이 유지된 것 같은데요 네 강점이 사실 뭐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디부하 올 시즌 조금 더 이제 팀 체제에도 잘 적응을 하고 2라인 센터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플리 1라인, 2라인의 디부하 굉장히 강력한 센터 1, 2라인이 갖춰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톱6의 활용이나 선수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너, 샤이플리, 휠러, 스테스니, 디부하, 엘레르스 굉장히 좋은 톱6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스테스니는 여차하면 3라인으로 내려가지고 3라인 센터로 쓰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톱6의 구성도 괜찮고 지난 시즌 3라인에서 굉장히 큰 도약을 읽었던 선수가 있죠 앤드류 콥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애덤 로우리 이런 선수들도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 2, 3라인 공격 자체도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라인도 라일리 넷시 선수가 있고 물론 4라인이 아주 탄탄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센터 자원은 라일리 넷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수비진도 상당히 약점이었던 부분을 수비진의 깊이 같은 부분이 완전하게 개선이 된다다가 슈퍼스타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디부아 선수가 훨씬 좀 더 팀에 적응을 할 부분 그리고 원래 탄탄했던 톱6에다가 치고 올라온 선수들까지 3라인에 잘 뒷받침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폴머리스 감독이 플레이오프나 중요한 무대가 되면 3라인 돌립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4라인이 탄탄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3라인까지는 갖춰지면 상당히 유리하다 물론 정규 시즌에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세인트리스는 3라인이 문제라고 보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3라인 수비가 문제였죠 세인트리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위니팩을 올 시즌 조금 높은 위치에 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공격지는 원래 좋았고 수비지는 보강됐고 그런데 이제는 좀 골텐딩이 걱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여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 보죠 사실은 주전은 걱정이 없어요 코너 헬러버 근데 문제는 백업이에요 네 로랑 브로스오아 선수가 이번에 베이커스 골든 나이츠로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헬러버 선수를 뒷받침할 만한 권리가 지금 없습니다 로랑 브로스오아 선수가 최근 3시즌? 네 백업으로서는 참 괜찮았잖아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자원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최근 4시즌 동안 헬러버 선수가 위니팩 시즌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경기에 출장을 했거든요 아 지난 시즌만 해도 56경기 체제에서 45경기를 나왔으니까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플레이오프 같은 중요한 무대에서는 사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또 연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주전 A급 골 1을 이제 2명을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번갈아서 기용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체력 고전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자원이 에릭 홈린 선수랑 미하일 베르딘 선수 이제 2명인데 사실 베르딘 선수도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진 자원이면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북미 무대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NHL 나오면 사실상 첫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NHL 데뷔를 안 했습니다 미하일 베르딘 선수는 그리고 사실 에릭 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선수는 나이가 26살이라 적지도 않고 NHL급 골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제 NHL 총 출장이 9경기에 불과합니다 에릭 홈린 선수가 최근 5년 동안 NHL에서 한 시즌 4경기 이상 출장한 적이 없어요 이 선수도 경험 부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헬라벅 선수에게 80%에 가까운 출장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성적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백업 골이가 필요할 텐데 홈린 선수가 안 되면 진짜 베르딘 선수도 올려가지고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온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베르딘 마저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장차 베르딘은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될 자원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이제 스카이 잠깐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활약 자체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직 북미에서의 그런 활약 여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라벅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올 시즌을 치러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현재 로스터 상으로 봤을 때는 에릭 콤리 선수가 백업을 맡을 가능성은 좀 더 커 보이는데 우선은 코너 헬라벅 선수가 시즌 내내 좀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급선무일 것 같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나간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로랑 브로스와 선수의 이탈이 가장 커 보이는 위니팩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나간 선수들 추가적으로 보면 몇 명이 더 있는데 수비수 내릭 포버트 선수의 이적은 좀 아쉽지 않을까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버트 선수를 워낙 이 폴모레스 감독이 잘 활용을 했었어요 저는 포버트 선수를 이렇게 잘 쓸지는 몰랐는데 플레이오프 때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겼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가 브랜던 딜런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포버트 선수보다 조금 더 기대치가 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비슷한 느낌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조금 더 피지컬 플레이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니팩 제츠 예상순위 3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상순위 2위를 발표합니다 예상순위 2위는 콜로라도 에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 에벌렌치가 지난 시즌 혼다 웨스트 디비전 1위 정규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차지했었어요 프레오프 1라운드에서 세인트로이스를 만나서 4연승 수입으로 아주 간단하게 2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하지만 2라운드에서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에게 2승 4패로 밀리면서 탈락을 했죠 자 올 시즌에도 콜로라도를 우승후부로 꼽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굉장히 많죠? 이현숙 기자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예상순위 1위가 아닌 걸로 봐서는 예 저는 올해도 아닙니다 그 얘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올해도 이 팀은 우승팀이 아니에요 지난 시즌 콜로라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뭐 득점력 공격력이었어요 경기당 3.52골 기록했던 콜로라도의 그 막강한 득점력 올 시즌에도 이 득점력 공격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어 보이죠? 네 공격력의 부분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란 데스코그 선수 재계약하면서 1라인 그대로 유지가 됐죠 조합이 그 다음에 2,3라인에서도 이제 보조 득점 역할을 했었던 브로코프스키, 케드릭, 컴퍼 컴퍼를 안 데려갔어요 고맙게도 시애틀이 고맙게도 컴퍼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컴퍼랑 조스트 둘 다 유지가 됐죠 그 다음에 니축시킨 선수도 올해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뭐 뉴흑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올해는 뭐 레귤러로 잘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 자체는 굉장히 많고 많다라고 보고 그리고 1,2,3라인 전체적으로 좀 스피드에 밀어붙이는 좀 경기 양상 자체를 해줄 만한 자원들이 이제 한 명 이상씩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막강한 화력 그리고 속도전으로 좀 제압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는 분명합니다 가브리엘 란 데스코그가 8년 5,600만 달러 재계약을 했고 1라인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시애틀에게 고맙게도 JT 컴퍼를 빼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 공격을 주도했던 주요 선수들은 다 포진이 돼 있는 콜로라도의 상황입니다 수비수들 중에서도 공격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꽤 많죠? 굉장히 많죠 이제 켈머카 선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사뮬 지라르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번 테이브스 선수도 이제 퍼군반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보안바이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라이언머리 사실 톱6에 있는 자원들 중에 에릭 존슨 선수 말고는 다 퍼군반이나 기본적인 공격 기여가 되는 유형의 자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 화력으로 이제 잡아내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중에 조금 더 공격에 특화가 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머카나 지라르 같은 선수들이 움직이게 보면은 거의 뭐 공격수급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팀은 올해도 그렇게 크게 애를 먹지는 않을 겁니다 네 케일 머카 선수도 6년 5,400만 달러 연평균 900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저 전체적으로 공격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지금 올 시즌 콜로라도의 걱정은 빠져나간 선수들에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자원들이 꽤 많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주요 자원들이 다소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될 수 있는데 작년 거의 배진화급이었죠 그로바오 선수 일단 주적곤리 재계약이 안 되면서 이제 이탈이 됐고요 결국 시애틀로 갔어요 네 그리고 페널티 킬링 수비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라이언 그레이브 선수 트레이드로 보냈죠 그리고 4라인 센터이자 그 페널티 킬링의 핵심 공격 자원인 피에르 에드와르 벨마르 선수도 재계약을 안 했죠 그리고 파트리크 네메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기용이 되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들을 다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 득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도 한 명이죠 브랜던 사드도 잡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빠진 선수들의 전력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올해 콜로라도를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약점 같은 부분이 콜로라도 약점이 좀 수비적으로 피지컬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공격에서 워낙 좀 공격적인 수비수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퍽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사실 턴오버도 마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약점 좀 수비적으로 기여가 덜 된다는 부분의 약점인데 수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도 머카, 지라르, 피지컬적인 수비가 안 되는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사실 거의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꼴리도 사실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던 컴퍼 그리고 프란초우스 선수도 지난 시즌 큰 부상으로 한 개 기회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으로 나오는 꼴리 근데 이전에는 누구였죠? 그루바오였잖아요 거의 그 베지나급 수상 시즌을 보낸 그루바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해졌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올해 콜로라도를 1위로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콜로라도가 지난 시즌보다 왜 약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필립 그루바오 꼴리 이탈이 딱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 라이언 그레이브스 선수는 제가 지난번에 뉴저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콜로라도 팀 내에서 수비적으로 이 스탯상으로도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선수가 빠져나갔다는 점 그리고 브랜던 사드, 파트리크 데메트 그리고 시애틀로 이적한 연하스 돈스코이 선수도 지난 시즌에 30포인트 이상을 책임졌던 선수인데 돈스코이 선수도 이제 시애틀 확장드렛으로 나가게 됐죠 이 선수 빠진 부분도 공백이라면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백이죠? 워낙 이제 3라인 같은 3라인 2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런 선수가 빠진 부분들도 저는 콜로라도가 오히려 올해는 더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를 하기에는 지난해보다는 약점이 좀 많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수비 쪽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난 시즌 4경기 출장에 그쳤던 에릭 존슨 선수는 복귀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존슨 선수가 이제 수비적으로 어쨌든 기여를 자체는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는 나이가 이제 33살로 그렇게 좀 많은 편이고요 NHL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성장 기대치에 충족을 못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부상 이슈도 최근에 꽤 많아서 기량이 유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존슨 선수가 적어도 1, 2라인에는 뛰어야 되는 느낌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상에서 얼마나 회복됐을 것인가 에릭 존슨 선수도 걸려있지만 지금 파벨 프란초우스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통째로 쉬었는데 과연 예전에 건강했을 때의 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주전골이 다시 컴퍼 또 파벨 프란초우스 체제로 가는 콜로라도 지난 시즌 정규리구 전체 1위의 콜로라도가 올 시즌에는 조금 그보다는 못하지 않느냐라는 평이신데요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 마지막 한 팀만이 남아있습니다 예상 순위 1위 델러스 스타스입니다 델러스 스타스는 지난 시즌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5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직전 시즌에 스테니커 파이널까지 올랐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지난 시즌 보면 특히나 슈다웃까지 간 8경기에서 2승 6패였고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려 14 OT를 기록했던 게 연장 2우승부에서 결과가 많이 아쉬웠던 게 결국은 플레이오프 좌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델러스 스타스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못 갔던 팀인데 이게 지금 올 시즌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1위라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랍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놀라실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델러스 전력을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높게 평가하셨는지 지금부터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수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윗나우 모드이기 때문에 1, 2년만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선수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탄탄한 베테랑 1라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벤 세긴 라드로프 올 시즌 유지됐고요 그리고 투웨이 센터로 NHL에서 정말 좋은 선수를 자리 잡은 로페 힌츠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신인상이지 않나 왜냐하면 카풀조프는 워낙 KHL에서의 그런 게 높기 때문에 그래도 신인상자체는 카풀조프고 2위에 빛나는 제이슨 로버트슨 선수 자리 잡았죠 완벽한 자원으로 그리고 파벨스키 선수도 이제 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3라인에도 파크사 그 다음에 파워플레이에서 한 방을 칠 수가 있는 구리아노프 그리고 4라인에 키비란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라플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라든지 체킹게임 같은 부분 그리고 좋은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격진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공격진에 2웨이 게임이 되는 자원들이 딱 봐도 거의 2명씩 이상 있습니다 한 라인에 1라인에 세긴벤 그리고 2라인에 힌츠랑 파벨스키 그리고 3라인에 코모랑 팍사 그 다음에 4라인에는 글랜데닝 라플 키비란타 선수는 조금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미아일 라플과 루프 글랜데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공격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물론이고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격진이 탄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이미 벤, 타일러 세긴, 알렉산드르 라듈로프 라듈로프도 지난 시즌 부상이 있었어요 일단 복귀를 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난 시즌 11경기에서 12포인트 올려서 거의 최고의 출발을 거두고 있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었거든요 다시 1라인 조합이 가동이 될 거고 제이슨 로버트슨의 성장은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러 자원들을 봤을 때 공격진이 꽤 탄탄하다라는 전략평가 일단 들었습니다 수비진은 어떻습니까? 라이언스터 선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수비진에서도 이제 토포에 지탱을 할 만한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린델, 클링베리 1라인 조합에 이어서 헤이스 카넨의 파트너로 사실은 헤이스 카넨 선수도 파트너를 좀 가리는 유흥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은 이제 좀 적합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수터 왜냐하면 세케라가 사실은 이 헤이스 카넨이랑 꽤 이제 그렇게 궁합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사실 세케라 선수는 또 전반적인 능력시 같은 부분에서는 수터 선수가 더 우위이기 때문에 저는 수터 헤이스 카넨의 2라인 자체도 상당히 경쟁력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라인에 좀 공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케라와 장신의 수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핫한패가 있기 때문에 3라인의 수비진의 조합 자체도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비진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홀텐딩도 후도빈 그리고 홀티비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백업으로서 저는 홀티빈 하면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난해 벤쿠버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델러스틱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공격지역에서도 좀 수비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비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비진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이제 전력적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홀티비도 어느 정도는 그 반등이 가능한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도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도빈과 홀티비가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는 1번 2번 꼴리 역시 최근 트렌드에 좀 부합하죠 주전급 꼴리 2명을 쓰면서 한 명이 약간 부진하면은 다른 꼴리를 쓰면서 이런 느낌으로 번갈아가면서 좀 기용이 되는 이런 느낌에서도 부합이 되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팀들은 안 되죠 이런 느낌으로 기용할 수 있는 팀이 없었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도 저는 그 좀 선수진의 깊이 이런 부분에서 델러스가 좀 다른 팀들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델러스 스타스의 골텐딩을 보니까 기존에 안톤 후도빈하고 제이크 오티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팀에 비해서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3명의 꼴리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오티저 선수도 사실 이제 그 성장 기대체가 꽤 큰 꼴리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데뷔 시즌 괜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홀트비가 만약에 그 벤쿠버에서처럼 이 수비체계 뛰어난 수비체계에서도 불구하고 부진하다 라고 하면 오티저를 그냥 쓰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선수진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깊이라든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저는 센트럴 디비전에서 이 팀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올 시즌에 나간 선수들 보면 수비수의 제이미 올렉시엑 그 공격수 쪽에는 앤드류 코글리아노 제이슨 디킨슨 이런 선수들 보이는데 뭐 이런 선수들의 공백도 뭐 걱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어 워낙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물론 이제 그 로버트슨 선수 정도는 좀 이제 그 디킨슨 선수 정도는 조금 이제 그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로버트슨 선수가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공격진에서는 저는 크게 이제 공백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올렉시엑 선수잖아요 워낙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핫한패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모두 이제 피지컬적으로 강점이 있는 그런 유형의 좀 수비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렉시엑 선수는 공격 가담도 열심히 하는 유형의 선수이긴 한데 공격 가담이나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 자체는 또 스타 선수가 또 영입이 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빠진 공백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는 델런스 스타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 예상순위 1위라면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 서부컨퍼런스 파이널 후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센트럴 1위니까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 정도의 팀이라면 우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변수라고 할까요? 좀 걱정거리가 있진 않습니까? 부상 변수입니다 네 부상 변수 부상 변수요? 네 부상 변수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지난 시즌에도 세긴 선수가 3경기밖에 출장을 못했고요 라돌로프 선수 11경기 출장했고 그리고 힌츠 선수도 부상이 있어서 41경기밖에 출장을 못했고 키비란타 선수도 이제 부상이 있어 26경기 출장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35살 넘어간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조 파벨스키 37세 라이언 수터 36세 안드레이세케라도 35세 예 안톤 후도빈도 35세 예 블레이크 코머 35살 라돌로프 35살 제이미 밴도 32살이고 그렇죠 그래서 위 좀 있군요 이런 위험 요소는 좀 있군요 그래서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구도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서 좀 이 부상으로 골골대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조금 뭐 이런 변수 자체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선수들의 부상 관리만 잘 된다면 다시 한번 커브 승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전 그 정도의 전력이라고 봅니다 올신 텔러스타스는 어느 팀이든지 부상자는 나오기 마련인데 나이들이 좀 많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부상을 어느 정도 길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부상에 대한 위험도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자 어쨌거나 델러스 스타스가 센트럴 디비전 1위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이 디비전 프리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예상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상이 얼마냐 맞아 떨어질런지는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재밌게 그냥 한번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 프리뷰를 계속해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비전 하나 남았는데 저희가 다음 하키 시그널 4회에서는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차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크라케인이 새롭게 들어온 퍼시픽 디비전은 올 시즌 또 어떤 판도가 예상되는지 다음 주 하키 시그널 4회 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키 시그널 3회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였고요 저는 김대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현숙 기자 Prince ze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s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